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캠핑은 장박지 더 게스트 장박지의 손님들 두 번째 손님과 함께 캠핑을 할 건데요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친언니입니다 어제 언니가 한국에 귀국했고요 점심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고 장박지로 끌고 가는 언니가 좋아하는 사우나를 데리고 간 다음에 마음이 사르륵 녹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볼까 해요 사실 언니는 저처럼 반응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뭘 해도 그냥 조금 스테이블한 사람이라서 큰 임팩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고요 왜냐하면 사우나를 하고 장박지로 넘어갔을 때 점심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준비 중입니다 저는 마저 챙겨서 언니 픽업을 가볼게요 여러분 날씨 진짜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지금 출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차가 많습니다 오늘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찡자매만의 텐션이 있잖아요 저희 바이브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월요일 출근길은 운전이 빡세네요 차 진짜 많아 여기에서 지금 세 번 서 있었습니다 이 신호 받으려고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우리 자맨님 오시네요 오시네요 잠깐만 저 오늘 일상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 인사 기원했습니다 얼굴 가려주시고요 네 얼굴은 안 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언니는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저랑은 다른 종족이에요 저는 얼굴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아 신나네요 자매님 그럼 이제 사우나에서는 촬영을 못하니까 여러분 사우나 끝내고 사우나 촬영 못하지 아무리 관정이어도 촬영은 못하지 찰컹찰컹 제일 가야 돼 제일 아 그리고 나한테 보여줄 정도도 안 돼서 말이 심하네 이 여자 나왔는데 보여줄 정도가 안 되다니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카메라 없었으면 난 욕했다 아니 운전을 저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 사고 유발자 너 247 카메라 켜고 다녀 언니 이 모자 너무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래? 약간 양 같다 양 같아? 너무 괜찮지 않아? 이거 얼마일 것 같아? 19,900원 다운 다운 다운? 9,900원 다운 다운 진짜? 어 4,900원? 5,000원 와 싸지? 어디서? 다이소 대박 어 아니 어떻게 동생 장박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을 안 물어볼 수 동생 영상은 보니? 어 나 지난주 봤어 봤어? 너무 재밌더라 0,000원이랑 나온 거 봤어? 어 지난주 너무 재밌더라 어 보자가 싼데 괜찮은데 좀 커 여기 이렇게 똑딱이 이렇게 붙이고 싶어 바나나 우유를 마셔야돼요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목욕 후에는 바나나 우유를 마셔야죠 공물이죠 공물 이제 수산시장으로 가봅니다 저희 언니가 날것이 먹고 싶대요 아 나 진짜 아 그래 이 맛이지 땀 빼고 달달한 거 먹어주고 아 진짜 힘내서 또 먹어야지 마시고 오늘 나 목욕 후엔 뭐다? 낯술이다 아 이거? 박스에 맘 말잖아 30개 들었고 30개 들었고 그럼 이거 하나랑요 누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저런 거 해 안 먹어?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는 길 내내 언니가 어디 가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안 물어봤어? 눈치 다 깠죠 아까 물어봤잖아 뭐라고? 언니 나 장박지 봤나? 뭐 동생 장박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을 안 물어볼 수 동생 영상은 보니? 내 말에서 아 그냥 오늘 장박지 가겠구나 안 거야? 응 아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되게 멀리 가면 야 너 어디 가? 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가지고 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는데 언니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아 여기구나 하하하하 아무튼 이렇게 장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도착을 했는데 구경은 하셔야죠 요즘 여기 TV에 보던 데 세트장 온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둘 중에 뭐가 더 궁금하세요? 저 그 지난주 그 스마일 아 여기입니다 문을 여시면 돼요 직접 오오 좋아 좋아 어? 마음에 드세요? 오 아 선생님이 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어 너무 좋아 야 근데 스마일 때 탔어 아 이거 때가 아니라 내가 어제 그때 와인을 엎어가지고 와인 얼룩이야 어 언니가 좌식 모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주말에 와서 입식 모드로 바꿔놨고요 이렇게 입식 모드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만족스러운 세팅입니다 장박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또 되게 좋아가지고 어 엄청 신나네요 그냥 언니랑 있어서 좋은 거 같아 추우니까 화목난로부터 켜고 어 점심을 준비할게요 근데 예열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한 5분 정도는 해주면 좋다고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불만 붙여놓고 언니한테 잡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챙겨온 짐을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고만 있으면 돼 이해했어? 해봐 잘 잡고만 있으면 돼 할 수 있지? 응 이게 다 술입니다 어제 차에다가 넣어놓을 때 얼까봐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어놨어요 오늘은 뭔가 병맥의 느낌이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캠핑장에서 물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개수대를 찾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이 말통으로 이렇게 쓰려고 샀어요 11,000원인가? 이랬는데 이동형 개수대는 십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장박 시작하면서부터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입니다 이거는 세차할 때 쓰는 박캣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어떡해 겨울 제철 굴 이거를 한번 씻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굴 껍질이 씹히면은 기분 나쁘니까 먹다가 이렇게 살짝씩만 씻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편해요 강추 저희 점심이 차려졌는데요 제가 오늘 병맥주로 달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프너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위로 터볼까 하는데 될지 모르겠거든요 해볼게요 우선 안 될 것 같다 이건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줘봐 안 되지 이건 안 될 것 같고 어? 어? 텄어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찍혔나? 나 지금 화만히 났어 아하하하 화만히 났어 짠짠 짠 짠 아우 잠에 몇 얼마 만입니까? 야 진짜 맛있어 와 시원하다 아우 그리고 터? 우와 날 났어 진짜 주먹해 우와 이 맛이야 이 맛 자 음 짠 짠 야 이 맛이야 넘어서 장난 아니야 넘어서 최고다 최고 아직 시차적응 안됐을텐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와 나 시춥다 문 닫자 나 사실 지금 굴이 제일 맛있어 굳이 따지면 나는 술이 제일 맛있다 웰컴입니다 웰컴 멍게는 딱 입에 넣는 순간 내가 바다가 된 것 같은 진짜 향이 그치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 게 난 제일 맛있더라고 멍게는 선생님 1차 이거 먹고 2차 소고기 가셔야 되죠 한우 한우 갈비살 부채살 엎진살 가운데부터 먹겠습니다 반죽을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사과물 고춧가루 후추 소금 엽불닭 볶은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조합 고추 그리고 계란과 후추를 잘 섞어가면 우유 물 오렌지 촬영 시작 어제 생겨주시구나 일찍 심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언니랑 커플 잠 후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도 못하고 언니 뻗어가지고 조금 속상했습니다. 아침 순대국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맛있겠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아삭이 없어입. 춥고적으로 잘해주는 시간, 부드럽게 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은 더 간략. 칠팍 도색을 잘 되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이라서 저도 캠핑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언니랑 어디 작은 방 이런 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정말 편안하게 쉬었다 의 느낌이 크거든요 가족이기에 알 수 있는 기억들로 많이 웃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저에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언니가 조금 피곤해서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제가 좋았으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4년에도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새해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